고마운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찍어봐 주세요. 같이 찍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얌체볼입니다. 연말, 연시 고마운 분들께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만나 뵙고 인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택배로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골프를 치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골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골프공 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추천해드린 볼 같은 경우는 판매율도 좋고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으로 제가 선정을 했으니까요. 어떤 볼을 선물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셨다가요. 선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 원대에 가겠습니다. 만 원대의 고반발 볼. 로스트 볼 살 바에는 이 고반발 볼이 좋겠죠. 마르망 익스트림 디스턴스 볼. 그리고 미즈노 넥스 드라이브 볼. 마지막으로 만 원대 볼 중에 볼빅 맥스롱 볼까지. 만 원대에서 정말 투피스 볼의 거리가 많이 나가는 볼로 보시면 돼요. 자, 2만 원대 가볼까요? 이 볼빅 4구 비비드 볼 같은 경우는 매년 그 해에 맞춰서 캐릭터가 나와요. 내년 같은 경우는 흰 소 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 캐릭터가 공에 그려져 있어요. 패키지 컬러는 두 가지가 돼 있고요. 이 볼 같은 경우는 정말 특판이나 선물용으로 정말 많이 나가요. 2만 원대 쓰리피스 비비드 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투피스 볼이에요. 켈러웨이 슈퍼 핫 볼. 이 볼 같은 경우는 15알 구성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볼이 12알로 돼 있잖아요. 하지만 한 슬리브가 더 들어가 있어서 15알. 공을 많이 잃어버리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겠죠. 3만 원대 볼 가볼게요. 3만 원. 타이틀리스트에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볼이죠. 벨로시티 볼. 이 볼 같은 경우는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벨로시티 볼 3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쓰리슨 볼. 큐스타 투어. 쓰리슨 볼 같은 경우 3만 원대 구하기가 힘든데요. 이 볼 같은 경우는 조금 행사로 인해서 좀 좋은 가격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만 원대 볼 중에 포피스 볼도 있어요. 미즈노 알비 투어 X 또 알비 투어 볼. 이 볼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의 포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볼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볼빅 비비드 볼. 이 볼빅 비비드 볼 같은 경우는요. 무광 볼이에요. 컬러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비비드 볼 선호도가 많이 좋아해요.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볼이에요. 그리고 켈러웨이 크롬소프트 볼. 크롬소프트 볼 같은 경우는 트리플 트랙이나 트루비스나 일반 화이트 볼이나 옐로우 볼이나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켈러웨이 크롬소프트 볼. 많이 좋아하시죠? 약간 소프트한 볼이라서. 다음은 테일러메이드 TP5 볼. 파이브 피스 볼입니다. 파이브 피스 볼 중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은 볼 중에 속해요.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있는 분들이 좋겠죠? 그리고 이 볼은 너무 유명하죠? 타이그 우즈 선수가 모델로 돼 있는 타이그 우즈 볼. 브릿지 스톤의 투어 XS 볼. 이 볼 많이 좋아하시고요. 올해 나온 볼이죠. 타이틀리스트 투어 스피드 볼. 이 볼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이틀리스트에서 V1, V1X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 그분들한테는 쓰리피스 투어 스피드 볼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만원에서 5만원대 볼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선물을 많이 하는 볼들이 좀 속해 있어요. 그러면 좀 고가 프리미엄 라인인 6만원에서 7만원대 볼 함께 볼게요. 6만원에서 7만원대. 저희가 말할 때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리미엄 라인 선물할 공.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정말 선호도가 많은 제품이죠. 타이틀리스트 V1. 거기에 V1X 그리고 ABS 볼까지. 이 세 가지 제품은 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6만원대 제품이고요. 그리고 잭시오 프리미엄 볼입니다. 일반 볼도 있고요. 그 해에 맞춰서 아까 볼빅볼에 소 캐릭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잭시오 프리미엄 볼에도 소 캐릭터가 볼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볼 같은 경우는 7만원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잭시오 11불 같은 경우는 6만원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골프공원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포장을 안 하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포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세페이지를 자세히 보시고요. 비고란에 포장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쇼핑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쇼핑백을 또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판매업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에 문의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금액대별로 추천 골프공을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얌체볼이었습니다. 안녕! 나에게 고마운 분께는 어떤 볼을 선물하면 좋을지 생각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이 많이 좀 좋아하는 볼이에요. 참다. 애만 남성분이 좋아한다고 편할 수가 없어. 영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불 같은 경우는 staw요새 세 명 가져와주세요. 맛있어! 당황해! Service! 파이팅 taraf! taller 손 자